그러면 여기서 버핑을 하고요 4월 7일, 4월 5일 거 먹고 아, 아 이거 딱 2개 먹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 수공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땐 800 정도 나오는 겁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, 호주 인정합니다 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가봅시다 몇 명이서 가는 것입니까? 아, 6명이 되어 있군요 252, 자그마스 4명이나 있었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, 아 바로 가는군요 고민도 없이 좋습니다 아, 저도 처음 가봐가지고 과거와 바이퍼로는 처음 도전해봅니다 얼마나 넣었는지 한 번 보고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네 헬저는 안죽는 것이 중요하니까 천천히 하죠, 천천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? 보고 바랍니다. 어휴, 살았군요. 아, 좋습니다.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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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? 잘하고 있습니까?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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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피할라다 뒤졌네.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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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 어휴, 이거 브럭 타기로 들어갔네? 어휴, 어휴. 아아 뒤늦게라도 생각났으니까 빌드 스킬 딱 한번 써줍니다 아아 시간이 안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아아 깼군요 야 그럼 3분만 했겠네 3주밖에 못 넣었는데 아 너무 금방 끝난거 아닙니까 3분이면 늦게 끝난건가 빨리 끝난거 아니에요? 아 먼치는 2페이지에서 바이펀티를 어떻게 넣었냐 티어 티어 아 먼치님 잘하고있습니다 잘하고있습니다 루프커넥터를 타십시오 아 실례 아니요 TMI 11Go 11Go 1Go 13Go 무슨 상황입니까? 상황보고 말합니다. 아 대갈 빡빡치기였군요. 아 피리를 물었습니다.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냐고 도망가야 겠지요. 아 좋습니다. 아 한대만 더 좋지 한대만 더 좋지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. 에너지 한번 채워줘요. 트여주고 오오 야 죽을 뻔했네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어. 아 여기 없어 한대만 더 좋지. 어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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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습니다. 맥키버스 맥키버스 야 또 보는거 자꾸 보는거 아예? 루테 아 위험한데? 아 위험해? 아 슬퍼하네. 위치.. 위치 파악 좀 부탁합니다. 아 여기서 또 어디갔습니까 이 친구. 아 요고래프. 아 요고래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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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